고운 아들도 귀한 아들도 때가 되면 나라에 막힐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피해갈 별다른 방법도 또 특별한 수단도 없었던 부모들이었습니다. 살았다면 지방과 또 나라의 힘이 되었을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무라서 입대했던 아들은 의무이기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좀 특별한 부모들은 이곳에서 아들의 군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왔습니다. 국적 잇딸 신고서만 내면 끝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부모들이나 군대 안 보내야 되겠다. 막 처음에 와서부터 병력 문제부터 물어봐요. 다시 체류 문제를 불태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여기 실제 당사자들은 군대 안 가려고 하진 않아요. 부모들이 안 보내야 돼요. 어떤 때는 얄미울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식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저도 그렇습니다. 피디스첩은 지난 1980년부터 최근까지 국적을 이탈한 6,457명의 명단을 확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지난 26년간의 국적 이탈 역사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1998년의 상황. 국적 이탈자의 수가 기아급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만 17세 남자는 전체 이탈자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1998년 새로운 국적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군문제를 해결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내 유력 일간지 모 이사의 아들은 만 18세를 한 달 앞두고 한국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국적법이라는 홍대표 의원이 낸 그런 아이디어지만 정말 이 나라를 망치려고 책임한 법이라고 봐. 군대 보내라고 해놓고 말이야. 애들 제일 목숨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이 나라에 뭐야. 그런 일은 사고나는 군대 지자 집 보내라고 지금 법으로 지금 비정하는 나라에 누가 그런 나라에 자식들을 믿고 군대를 보내겠느냐 말이에요. 장군 출신의 전 내무부 장관 오치성 씨의 두 손자도 만 17세 대전에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명문 사립대의 전직 총장이고 아버지는 그 대학 의과대학 교수인 이모군도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역시 만 17세 때였습니다. 국가가 앞으로 발전할 거고 잘 될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과연 군대 그 문제 때문에 국적을 포기할 것이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3선의 중진 정의화 의원의 아들 역시 국적을 이탈한 뒤 현재는 미국 유학 중입니다.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그러면 중간에 군대를 학업을 포기하고 군에 가야 된다? 근데 의원님 저기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요. 다 중간에 군대 갔거든요.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졸업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GP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병들 모두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보탬이 되겠다고 휴학을 하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입대했습니다. 선선한 가을에 입대해야 덜 고생한다는 선배의 경험담을 뒤로하고 뜨거운 여름에 입대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체격이 좋아 전방으로 차출될지 모르니 부실한 척하라는 제대한 친구의 말도 기담아 듣지 않고 입대한 군인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아들과 손자를 군대에 보내지 않아도 되었던 이 나라의 고위층들. 왜 이 청년들만 국방의 의무를 지다 이렇게 죽어야 했는지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PD수첩은 지난해 11월 국적법이 발의된 이후 올 5월까지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인지 두 차례 방송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국적 포기 26년의 역사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확보한 80년대부터 2004년까지 총 4,500여 명의 국적 포기자 명단은 한마디로 화려합니다. 유신정권부터 560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주름잡아왔던 고위층들 심지어 전직 대통령 집안의 자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선 도지사까지 지낸 전직 부총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마 한국사람은 다 그 양반을 알아서 내가 알긴 그래. 그렇게 양반을 할 사람이 아니야. 국적 포기자도 많다고. 또 뉴스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제 나라의 실산은 없으니까 돈은 없었나? 제 나라의 실산은 안 그래? 그러면 집이 들어오지도 여기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해. 최 부총리님 선자는 그런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 사람은 최각규 전 부총리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경비원의 말은 사실일까. 이곳에 최각규 전 부총리가 살고 있습니다. 3공화국 경제기획원 장관, 6공화국 경제부총리, 초대 민선 강원도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예리한 판단력으로 별명이 연독활이었다는 그는 손자 문제와 선을 그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올해 미국의 한 대학에 입학했다는 손자는 이미 3년 전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최각규 전 부총리의 손자가 미국 시민권을 택했던 날. 또한 거물급 정치인의 손자도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8선의 국회의원, 이만섭 전 국회의상은 인터뷰 요청에 직접 제작팀을 찾아왔습니다. 미국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사람들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부를 한다. 거기서 아기를 베서 아기가 곧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 무슨 수군으로 동에 메고 김포공항까지 와서 이어서 애를 낳아야 됩니까? 도리가 없잖아 그거는. 아니요. 출생 자체가 문제가. 출생하면 시민권자야. 이중국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국적을 분명히 그거는 포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나이가 들면. 그런데 병역을 치르고서도 17세 때 국적을 한국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을 치러야 되죠. 그렇죠? 병역을 치르고 나서도 국적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현실은. 물론 내가 수석 내 사실 잘 모르는데. 어떻든 그건 옥석을 구별하는 게 옳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뭐. 손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했던 지난 2002년 당시. 그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입법부 수장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손자는 미국에서 공부해서 미국에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한국에 기여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의 아버지하고 인원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한 거예요. 한국 국적을 포기했죠. 그냥 장손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나하고 아들하고 둘째 손들하고 셋은 조국을 지킨다 이 말이야. 나는 미국 가서 성공을 해서 미국을 정복을 해.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 나도 그 생각이야. 국적을 이탈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들의 호주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계, 재계, 학계 등에 종사하는 이들이 다수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 최고위증으로 분류할 만한 인물들입니다. 방공위 국시였던 유신정권.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중추들의 자손들이 국적 포기를 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유난히 강조한 560화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성 출신들이 눈에 띕니다. 문민정부 이후 고위 공직자들의 자손들도 국적 포기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의 자손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의 숫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의 정유아 의원의 아들은 2001년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법이 어떻게 되었냐면 외국 군대에 들어가면 자동 미국 국적을 상실당하게 되어있다고요. 신청하고 자식을 떠나서 내가 알 때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양자택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이중국적 자체를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국회에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다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지. 국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거의 미국에 자유롭게 살다가. 군대라는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네요. 아직도 내가 보니. 정 의원 아들은 17세 대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했지만 법무부가 병영 문제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3년의 걸친 소송 끝에 승소. 2001년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국적 이탈자의 명단에선 전직 대통령 집안의 손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형 전규환 씨의 손자입니다. 2001년 전규환 씨의 맞손자가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어떤 연계에서 국적을 하셨는지. 대학생 때. 학교 때. 학교 때. 학교 때. 군대는 갈 거예요. 계속.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분이. 이렇게. 자식의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도 보통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방법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석사장교 제도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2개월 전방 실습과 4개월 훈련으로 군복무를 대체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극히 일부의 특수층 자재들이 병역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병역 깊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통로를 국가가 만들어준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전두환 노태우의 아들들이 군대에 가야 할 그 시기를 딱 앞두고. 이런 제도가 생겼고 그 아들들이 군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제도가 없어졌다는 게 참 너무나 코미디 같은 슬픈 현실인 거죠. 국적 이탈의 행렬에서만큼은 이념도 성향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정치인의 상징 김종필 씨의 손자도 한국 국적을 버렸습니다. 미국의 국민이 된 그의 손자 역시 한국 국적 이탈을 통해 합법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비켜갈 수 있었습니다. 민주도 없어요. 툭하면 민주화 오는 하는데 나라 지킨 그런 우리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민주화니 뭐니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뭐 군대 중에서 국가에서 안보라든가 아니면 격부이라도 강조하지만 손자들 때까지 그걸 강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보수 월간지의 한 간부의 아들도 일찌감치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명예를 목숨처럼 여긴다는 군인의 집안에서도. 더구나 장성 출신 그 별들의 수선도 이탈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정일이 아닌데도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이곳은 육사 8기 출신 오지성 전 내무부 장관의 자택입니다. 손자 두 분이 국적을 포기했잖아요. 국적 이탈자 대부분은 학비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에선 이중 국적과 상관없이 시민권만 있으면 학비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 국적을 이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적 이탈자의 명단에서 나직은 이름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윤필용 장군, 육사 8기 출신 5.16 구태타의 주역이자 한땐 정치 군인들의 집단인 하나회의 대부로 부손이 국적을 이탈한 전직 군인의 명단입니다. 특히 장군으로 예편한 뒤 정관계 요직을 두루 거친 이들의 후선도 여럿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은 지금까지 몇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으로 시류의 변화를 간파해내는 부모들만이 제 아들을 신의 아들로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PD수첩이 입주 분석한 국적 이탈자의 호주 명단엔 전현직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문화방송, 부산방송 등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입니다. 국내 상장 기업 전현직 임원들의 수는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5대 기업만 해도 삼성의 전현직 임원 27명을 포함해 각 기업별로 약 10여 명에 달하는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아들이나 손자가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중경 기업의 CEO들 역시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경제단체 현직 간부의 아들도 국적을 이탈, 미국 유학 중입니다. 그는 국적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국적 문제의 제작진은 북적 이탈의 역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북적을 이탈한 아들을 둔 아버지의 출신 학교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서울대 출신이 절반에 가까운 560명에 달했습니다. 육사 출신도 11명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분석한 북적 이탈자 호주의 직업 중 단연 1위는 바로 학계입니다. 북극립대 교수 255명을 포함, 사립대 교수 544명, 전체 799명의 교수들의 아들이 만 17세 이전에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아들들이었고, 또 그들 대부분은 부모들처럼 현재 미국 유학 중입니다. 미국 생활과 유학의 경험까지 고스란히 대물림하면서 단 한 가지, 군 공부만큼은 아들에게 불려주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공사한 사람한테는 3년이란 실연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3년을 다시 리바이벌하기 위해서 6년을 더 소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대 각 정부의 요직에 교수들이 등용되었습니다. 교수들은 대학과 공직 사회를 넘나들며 전천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 교수들 자녀의 국적 이탈율이 가장 높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참여정부의 위원회에 사문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교수의 아들도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60, 60년대, 70년대, 70년대의 경쟁을 은혜해서 친군이니까 우리 사회의 영향을 도와주셨거든요. 부모한테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그러면, 그 사회도 좋아지는 이런 자식을, 이거 안에 인간적인 마음의 도리로 생각했었어요. 그게 우리 교수들한테는 확 큽니다. 그 스테스가. 더 배우고, 더 잘 살고,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치료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가장 최상의 조건에서의 기회를 포착하겠다 하는 이기심, 이것이 발동한 결과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똘똘한 내 자식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국방의 의무는 다른 집 자식이 저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김정필이 교수들이 무려 755명이나 되고, 또 서울대 출신자가 560명이다. 참 놀라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에게 이 수치를 전달한다는 게 사실 허무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수 집단은 어느 것보다 여론을 주다는 영향이 매우 강합니다. 실제로도 단번에 고위공직자로 임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분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적 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집단인데도 여기에 대한 공론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이의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서로 쉬쉬하면서 묻지도 답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교수 집단에게 사회의 여론을 이끄는 어떤 지식인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게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덕볼감증. 유혜진 PD, 그런데 이 국회 역시 지금 또 국민들한테 혼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국적법의 후속법안이라는 재외동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인데요.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국내에서 누리는 특혜에 가까운 권리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국적을 이탈하고 미국 국민이 되어 한국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은 아이들. 그 부모들은 자녀가 결코 한국에 안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17살 나이에. 네, 저게 미국에서 살겠다. 앞으로 그럼 한국에는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아이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공, 대학 전공도 살 만한 그런 전공을 택한 거, 지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1만 6천 4백여 명의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들이 국내 체류 중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체에도 두루 진출해 있습니다.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지도하면 미국 시민이 돼가지고 결국은 미국 국계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건데 그러나 그 사람들의 준 무대는 미국 사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라 이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유창한 영어 실력과 그 다음에 학력으로 한국 사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다 이거죠. 앞으로. 고 김윤환 의원의 동생으로 17대 국회에 첫 입성한 김태환 의원. 김 의원의 장남은 미국 체류 중 징병검사를 연기하다 시민권을 얻어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현재 모 기업 한국지사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BMW를 타고 다니는데 꼭 차가 오면 저 위에서 오고 저 위에서 오라고 집에 간다고. 돈은 한국에서 말아먹고 미국 기업은 똑똑을 잘라서. 김 의원 장남의 국적 문제와 관련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국적을 이탈한 뒤에도 국내에 머물며 활동하는 한국계 시민권자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김 의원 장남은 여기서 범죄 돌리고 그러면 미국 미래사관이 딱 와요. 감옥에. 그래서 자기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거 보호되지. 특히 유사실을 대비해 미국 대사관은 특별한 안전대책도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한문점 독기 사건 당시 전쟁 위기가 느껴지자 용산 미군기지로 모여든 미국 시민권자의 절반은 검은머리의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17세 이하의 남자는 1821명입니다. 반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17세 이하의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국 시민권은 여전히 행운의 열쇠입니다. 대학 특례 입학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 중 2년 이상을 부모와 함께 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의 미달에도 특별한 입학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건 연대. 연대를 저희들이 넣어볼 수가 있고요. 특례는 특기자죠. 특례가 아니라. 특기자는 뭐 영어 특기자. 네. 영어 특기자. 연대, 사남대, 생존관대. 보통 일반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가기 쉬운 거죠. 네. 당연하죠. 얘네들이 영어 특기자를 가기 때문에. 수능해드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들은 국내 체류와 취업에 거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신고를 하고 거소증만 받으면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이 됩니다. 2년이 만기지만 무한정 연장 가능합니다. 중국 동포들과는 판이 안 대우입니다. 부동산 매매 등의 경제활동에서도 미 시민권자와 내국인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내국인하고 차이가 없는지. 차이가 없죠. 어차피. 등록세 취득세는 정액이 있는데. 어느 세금을 내는 거니까. 내국인하고 내국인하고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똑같은 보험구려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따로 별다른 투자 등록 절차 없이 주식은 취득 가능합니다. 아 그럼 내국인하고 차이가 없네요. 내국민 대우 외국인 대우로 지급을 받습니다. 시민권자인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내국인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든지 국내에 있는 거주자라든지 하등의 차이는 없습니다. 신국적법에 따라 군문제 해결 없이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허점을 이중국적자들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병역을 미필한 이중국적자에겐 국내 6개월 이상 체류시. 군 입대 영장이 발부됩니다. 문제는 이중국적자의 귀국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종류의 여권을 활용하며 감시를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빨때 마이크를 놓으라고 바꾸잖아요. 그러면 미국 여권은 마이크를 놓으라고 돼 있고. 그러면 한국 들어올 때는 미국 여권 사용하면 몰라요. 병무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군을 가지고 미국 신분으로 출입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이중국적자가 한국 여권으로 안 들어오고 미국 여권으로 들어오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죠. 이런 허점들 때문인지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국적으로 고민하는 의뢰인들에게 단언했다고 합니다. 자주 바뀌니까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도 많이 바뀌니까. 6월 29일 제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적 232인 중 찬성 104인, 반대 60인, 기권 68인으로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에 대한 이해부족과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티즌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직권 여당과 개정안을 발의해놓고도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사이트엔 비난의 글이 폭주했습니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부결된 다음 날, 의원회관은 내내 이 문제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공동 발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졌다가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한 의원입니다. 법안에 반대하면 통보해달라는 팩스를 못 봤다는 것, 국조법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국회의원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제외동포법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지지 않고도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누리는 일부 미 시민권자들의 동포 자격을 박탈하자는 내용입니다. 유승준 파동 이후 법무부 시행령으로 정해졌지만 실제 동포 자격이 박탈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병무를 목적으로, 연탈을 목적으로 해서 국적 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의사를 나타내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전면 우리가 훨씬 더 심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 취지로 기권한 임종석 의원은 위원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정말 이걸 벌하려면 그 선택을 한, 그 일탈한 부모를 벌여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 잘못된 선택, 그 빗나간 선택, 자식에 대한 어긋난 애정, 이 선택은 부모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부모가 선택을 해가지고서 국적 포기를 했다. 본인이 나중에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서 본인이 국적 회복해가지고 군대 가겠다 하면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결국은 본인까지도 병역 기피를 위해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군대 가고 그럼으로써 이제 제주동포로서 아니면 아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갖다가 혼자 가겠다고 하면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국적법 후속 보반조차 제때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정치권을 둔 국민들은 GP 사고가 나고 이후 각종 군문제들이 빌거져 나왔지만 그래도 묵묵히 아들을 군에 보냅니다. 이들은 지난 두어 달 군입대를 코앞에 두고 국적 이탈을 통해 합법적으로 군 면탈의 기회를 얻은 미 시민권자들의 뉴스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어떤 데는 정말 아유 정말 여기서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제 자식 보고 참 더 용감하다. 아빠보다 더 용감한 것 같아 내가 오늘 그렸어요. 좀 기특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 국방의 의무를 지려는 청년 30여만 명이 해마다 군에 입대합니다. 고2층 자녀들의 군 면탈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식지 않는 것은 그간 지도층이 보여온 행태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 우리 정부가 베트남전에 보낸 참전 군인의 수는 무려 32만 명에 달했습니다. 모두 돈 없고 힘없는 부모들의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는 가난한 집 아들들을 남의 나라 전쟁터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베트남에서 전사하고만 군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월남에서 우리가 전사한 병사들이 4,960명 약 5,000명이 전사했거든요. 그중에 장군 아들, 장관 아들, 국회의원 아들, 판검사 아들, 기업체 중견 무슨 회사 사장 아들, 대기업의 임원 아들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에서조차 고위층의 행태는 베트남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미 8군 사령관 아들, 벤포티트 장군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이 6.25전쟁의 공군 대위로 참전해서 여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아이저노 대통령 당선자는 육군 소령으로서 그 아들이 한국전쟁에서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의 어떤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자제들이 6.25전쟁 때에 전사했느냐고 하는 그 자료를 찾아보기에는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영국 사회의 명문가와 고위층에겐 특별한 전통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시 누구보다 먼저 가장 위험한 지역, 가장 위험한 임무를 자임하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영국 상류층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다는 이튼 칼리지 학생들이 1, 2차 세계대전에 대거 참전, 2천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쟁 역사 전문가인 푸트 박사 역시 영국 최고의 명문 옥스포드 재학 당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casualty figures, for what people still call, I'm sure, wrong, World War, one in eight of those who put on uniform were killed, one in five of those who'd been to university were killed, one in four of the aristocrats were killed.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 전사자들이 묻힌 알링턴 국립묘지. 이곳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 장성의 아들만 35명이 묻혀 있습니다. Theodore Roosevelt, Jr. This is the son of President Teddy Roosevelt. World War I, you also had a draft. And again, there are always ways to get around it if you had connections. But generally, the famous families still served that they were called. In World War II, a great outpouring of patriotism, pretty much everybody served that was called. Everyone, you know, baseball players, movie stars. U.S.P.D. 그런데 이 제외동포법안을 반대한 국회의원들, 이유로 이 법안이 인권을 침해한다, 심지어는 무슨 연자재다, 이렇게까지 강한 주장을 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 반대한 국회의원들도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충분한 찬반토론을 통해서 부작용 없는 법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분류를 시켜버린 것이죠. 국민들이 여론이 비등해지자, 뒤늦게서야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9월 정기국회에서 약속을 지킬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함께 지켜보기로 하죠. 그런데 이제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사실은 부모들에 대한 공직 취임 제한 같은 게 진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식의 국적을 포기시켜서 병역을 면탈했던 그 사람들이 버젓이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나라의 기강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참여정부의 인사기준 속에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닷새 만에 낙마한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우리 교육정책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린 나이의 자녀들을 외국의 교육기관에 맡기면서 임명 직후 이기준 교육부총리를 둘러싼 도덕성 시비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항풍비 유용, 사회의사 겸직 등의 문제와 함께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은 아들의 국적 포기 문제였습니다. 고위공직자를 둘러싼 도덕성 시비의 핵심 중 하나가 자녀들의 국적과 군문제였습니다. 언제든지 공직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고 국적 이탈로 자녀의 교육과 군문제를 해결한 이들은 공직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나라 이상한 지식인들의 초상입니다. 심지어 고위공직자가 되면 아들을 군에 보내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가 한번 공직에 도로 가면 그때 군인 직원을 자원해서 간다든가 이런 방법밖에는 살림을 판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나의 사원이 물러가서 정신을 하면 어떡할래요. 대학하고 살아서 군대 가면 되지 뭐.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 미국 유학 중 태어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아들은 99년 국적을 이탈했다가 2004년 회복했습니다. 서 의원이 비례대표 제의를 받은 후였습니다. 국적을 회복한 게 언제였죠? 2004년 2월이었죠. 아 그 정도쯤. 왜냐하면 1월 26일 생일이니까. 그때 선거가 2004년 4월이잖아요. 4월입니다. 그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하고 경선을 하셨던 게 한 2월 달에 전. 경선이 3월 달에 했죠. 네. 준비문은 2월 정도부터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무슨 준비를 해요. 승적으로 출마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죠. 죽은 경우 출마는 아니고 말씀하신 게 맞고. 한 제가 그게 받은 게 출마 건물 받은 게 1월 초쯤이었을 거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제가 입당한 게 그 정도 1월 달에 입당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시고요. 뭐 오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결국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역시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또 후속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의 어떤 집단적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의 특권계층이 되는 거고요. 고위층 그리고 지식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자기들만의 틀 안에서 그들만의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강력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나선 국민들의 눈초리는 매섭고 또 국민들은 고위층의 부도덕성을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병역이라든지 이중국적이라든지 아니면 성실한 세금이 나쁘라든지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전부다. 그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확인할 수 없는 능력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반 국민들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병역의 문제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세금의 문제에서 얼마나 떳떳한가. 그것을 갖고서 그 해당 공직자를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부를 신뢰한다는 얘기죠. 더구나 참여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한 도덕성을 무기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더니 지금까지도 고위공직자를 둘러싼 도덕성 시비는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개혁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전문적 역량이 있느냐, 이런 것이 우선순위에 가죠. 박주현 전 수석은 참여정부의 공직자 인사가 도덕성에 둔감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주류였던 분들, 기득권이었던 분들, 사회적으로 많이 출세를 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병역 회피나 국적 포기 이런 것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자칫 세계화 물결하고 혼돈이 돼서 국적 이거는 뛰어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일반화될 우려 소지가 항상 있었다고 생각해요. 최근 청와대에선 고위공직자의 인사기준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아직 도덕성 검증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고위층 자녀의 국적과 병역 문제에 관한 내용은 얼마나 논의되었을까. 특별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루지는 않았지만 국민 정서가 그렇다면 그것도 어떤 도덕적인 자격 기준으로 포괄적인 기준 속에 포함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 임명 시 정부는 늘 전문성을 압세웠지만 낙마한 공직자들은 도덕성 시비에 휘말렸던 인물들입니다. 전문성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되는데 전문성은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전문성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묘하게도 그 전문성이 아니라 해당 공직자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덕성이 조금이라도 확보되지 못한다면 그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 조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이미 여러 차례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국정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아직도 이 문제를 미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것저것 다 따지면 쓸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항변까지 한다니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자식들 군대 보내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부동산 투기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장관감이 없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병역 기피를 위해 자식들 국적을 포기시킨 사람들이 국회의원 장관을 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희망과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무자격자들을 엄밀하게 골라내는 시스템과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특권과 변칙으로 일그러진 역사를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PD스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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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